버튼 체크가 완료가 됐고 지금부터 제크의 하이드버피 대 토키도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크 선수가 안경을 쓰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안쓰네요 뭐 그런건 상관없구요 눈앞 되는게 없겠는데요 오늘? 자 토키도 대 하이드버피 토키도 경기 시작합니다 토키도 이벤트전 두번째 경기 토키도가 고른 한국 호수 자 잡기 여까도 들어가지만 아스라 성공으로 잘 피했고 자 중손 눈필트레이션 잠입선수도 안자중손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토키도 선수도 정말 안자중손 좋아합니다 좋거든요 제가 어저께 5번 가드시키는거 밖에 아 자 가이드워프 전자로서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자 역시 많이 상대하면 티가 나는게 네 어떤식으로 상대해야 될지 일단 알고 들어가는 기분이 있어요 아 백기술은 대시로 자 아 마지막에 울트라 커뮤 미스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네요 자 방금 불건들 안 나왔어요 아 약간 타이밍 자 펄 자 좋구요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자 예스 제기어 투스 마무리를 하면서 자 토키도에게 한 라운드 앞서가게 됩니다 사실 이건 프리매치기 때문에 토키도 선수 부담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 요새키 실패 제기어 투스 자 제기어 킥 제기어 딜 약소서 아 너무 압도적인데요 자 토키도 선수가 고를만한 실력자임에 분명합니다 자 안보여요 자 그렇지만 스톱 자 자 안보여요 한번 넘어지면 한번 넘어지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정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원찬스로 끝납니다 게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자 제기어 투스 자 중발 공중제기어 못쓰고 있어요 지금 제기어 선수 자 숙룡권 자 안자중발로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아 투스를 썼다가 익혔는데 아 방금 타이밍 약소가 넘어졌죠 자 참고파 조건 자 라이징 제기어 아 계속 아 수발을 계속 자 라이징 제기어를 불렀던거 같은데 한 번에 자 한 번에 넘어지면 안돼요 도키도가는 한 번에 끝납니다 넘어지면 끝나요 아 도키도 역시